히트 맞추고 리듬이 중요합니다 고 오케이 자세히 유지하고 바디 히트 좋고요 아주 좋아요 턱 밑에 볼 위에 턱 꽃 앞에서 쑥 히트 맞추고 리듬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유지하고 바디 히트 좋고요 아주 좋아요 턱 밑에 볼 위에 턱 꽃 앞에서 쑥 트윙에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아주 좋아요 그렇죠 지하 통로로 백스윙에서 소우드 스윙 나오는 통로가 선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고 바로 고 스윙에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아주 좋아요 그렇죠 지하 통로로 백스윙에서 소우드 스윙 나오는 통로가 선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고 바로 자 바디 히트 만드시고 사이드 바스 히트 오케이 라인을 두 개를 합칩니다 오케이 고 머리 고정하고 오케이 자 지하차도 뚫어주고 트윙 방향 잡고 토 오케이 괜찮아요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차라리 볼이 저렇게 바꾸고 나가는 게 더 잘하는 거야 오케이 바디 히트 만들고 고 바디라인과 트윙 라인을 둘이서 합쳐지게 그렇죠 손밑에 볼 볼 위에 히트 코치 앞에서 투 그렇지 굿샷 잘 안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바디 히트 만들고 고 바디라인과 트윙 라인을 둘이서 합쳐지게 그렇죠 손밑에 볼 볼 위에 터 코치 앞에서 투 그렇지 굿샷 잘 안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왕중왕왕왕왕 지키고 리듬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에요 고 왕중의 왕 지키고 리듬이 두번째 중요한거에요 쏘옥 스탑 오케이 굿 좋아요 오케이 바로